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전기차 주차구역 확대 의무 이행 시기가 1년간 유예됩니다. 정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2%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지하주차장 내부 벽, 천장, 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